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Advanced Grammar Point를 같이 학습할 시간인데요 Advanced 무슨 뜻이에요? 고급의, 고급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 강의가 3단계로 되어 있는 거 다들 눈치채셨어요? 맨 처음에 Today's Grammar Point에서는 오늘의 문법 내용에 대한 맛보기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통해서 책 내용을 통해서는 미션 우리가 배운 문법 개념을 찾아보기 같이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심화 학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Today's Grammar Point에서 주어, 동사, 문장의 뼈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책 내용을 통해서 미션이 뭐였어요? 주어랑 동사 찾기였죠 그럼 이번에 심화 학습할 때는 당연히 뭐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보겠어요?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겠죠 거기다가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학교에 가시면 내신 시험, 학교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주어, 동사로 된 문장에 관련된 학교 시험 문제들을 제가 쪽집게 선생님처럼 쫙쫙 찝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절대로 집중력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같이 또 열심히 심화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웠었어요? Today's Grammar Point,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예문을 딴딴딴 한 3개 정도 봐볼게요 Joy stepped up 이라는 예문이 있고 Joy watched 이라는 예문이 있고요 또 Emotions showed up 이라는 예문이 있는데요 다 이 세 예문의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Joy는 다가갔다 Joy는 바라보았다 또 감정들은 나타났다 이거 다 예문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 책 내용에 이렇게 짧은 문장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대부분이 길었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문장들이 뒤에 뭔가 추가 설명들이 달려서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 동사에서 그치지 않고 길어지는 경우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문장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주어랑 동사에 뭐가 더해졌어요? 띠익 길어지면서 부사가 더해졌죠 이 부사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 단어의 뜻 먼저 보고 갈게요 부, 부수적인, 추가적인, 사, 단어예요 다른 말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통 뭐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가장 많이 하냐면요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가장 많이 해줘요 이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가장 많이 해주는 애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joy stepped up joy는 다가갔는데 어떻게 다가갔는지 동사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suddenly, 갑작스럽게 다가갔어요 이 부사가 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동사를 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joy watched joy는 바라봤는데 어떻게 바라봤냐면 happily, 기쁘게 바라봤어요 이것도 앞에 나온 동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emotions showed up 감정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slowly, 천천히 나타났어요 뒤에 나오는 slowly라는 부사도 앞에 showed up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죠 아, 부사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데 보통 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많이 한다? 동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한다 그리고 부사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뒤에 뭐로 끝나요? 뒤가 ly, ly, ly 어? 무조건 ly만 붙으면 부사일까? 부사 만들려면 무조건 뒤에 ly만 붙이면 될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겠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보통 부사는 뭐뭐하, 개이기 때문에 뒤에 ly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 짜잔! 주의해야 되는 부사 다른 말로 시험의 단골 손님들 특히 hard, 열심히, fast, 빠르게, late, 늦게, early, 일찍, 일찍이 일찍하게? 이상하죠? 일찍이 이런 애들도 부사로 쓰이는데 ly가 붙지 않고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쓰여요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합니다 할 때 I study 내가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할 때 I study hard라고 하지 I study hardly라고 하지 않죠 이런 데서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지금 이 네 가지 부사는 보는 즉시 머릿속에 쏙쏙쏙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사가 길어지는 경우를 볼게요 한 단어로 된 부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 덩어리라고 얘기할 건데요 조금 유식한 말로 부사 덩어리를 우리는 부사 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는 뭐냐면 한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죄송해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한 단어면 그냥 단어지 단어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구 라고 하는데요 그럼 부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부사 구 라고 하겠죠 구에 대한 개념도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또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부사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을까 같이 가볼게요 joy stepped up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to the console console 어디였어요? 우리 제어판이었죠 제어판에 나타났다 아 장소를 나타내고 있구나 또 joy watched joy는 바라봤는데 또 어떤 상태로 바라봤냐면 in awe 우리 어 아까 봤던 표현 기억나세요? 기대감과 놀라움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었죠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기대감과 놀라움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요거는 또 부사 덩어리가 방법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세 번째로 emotions showed up 감정들이 나타났는데 또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inside headquarters 어디에서? 본부 안에서 나타났어요 요것도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아 부사 덩어리는 장소나 방법이나 또 시간 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시간 등을 나타내느라고 한 단어 이상이 모여서 부사 구가 될 수도 있구나 요것도 오늘 배워가시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 문법 개념을 한 번에 쉽게 정리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아요 주어랑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문장 종류의 첫 번째 일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맞나 뒤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이 붙은 문장이 더 맞나 어떤 문장이 훨씬 더 많겠어요? 추가 설명이 붙은 문장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이런 추가 설명이 붙은 것까지 같이 살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얘네가 없어도 결국 문장의 뼈대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의 종류 첫 번째 일형식 문장인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오 짠짠 깨끗하게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오늘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지금 예쁘게 별이 짜잔 하면서 나왔거든요 별이 앞으로는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문제 두 개가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문제 별이 세 개가 나오면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요 별이 세 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중1 수준 또는 중2 수준의 문제들을 같이 볼 거라서요 지금은 하나가 나왔으니까 난이도가 제일 낮은 중1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장들 중에서 주어, 동사, 부사, 구를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부사구는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 I live in 부산 우리 이거 너무 쉽다 우리 책 내용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긴 것도 잘 찾아냈었는데 자 주어는 어디 있어요? I, 동사는 내가 산다 부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인 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부사 덩어리 다른 말로 부사구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얘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는 부사구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잘 구별해놨고요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The airplane flies over the lake 자 주어는 어디까지? The airplane, 비행기가 동사는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동작 뭐예요? 날아간다, flies가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사구예요? Over the lake Over, over는 뜻이에요 어디를 걸쳐, 어디 위를 이런 말이죠 어디 위를, 호수 위를 그래서 over부터 lake까지가 부사구가 되고요 얘도 뭘 나타내고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네요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 부사구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고 이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 세 번째 예문을 볼게요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여기서 주어는 I 동사는 가다, go 그럼 부사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o부터 school까지 얘가 부사구가 되겠네요 이것도 뭘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도 장소네 아, 다 장소들을 나타내는 부사구들이 뒤에 붙었구나 그러나 이 문장의 핵심 뼈대는 결국 뭐다? 주어, 동사를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인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난이도 있는 걸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풀이할 건데요 두 번째 문제에 별이 몇 개 나왔어요? 두 개가 빵빵 나왔죠 아까 했던 것보단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자, 이번엔 어떤 문제냐면 다음 문장에서 틀린 곳을 찾아보래요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I study hardly 이거 기억력 좋으신 분들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만들었던 예문인 거 기억하세요? hard 같은 애들은 부사로 쓸 때 뒤에 L, Y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는 대표적인 부사로 나왔었죠 자, 그러면 I study hardly 어떻게 맞게 바꿔야 돼요? I study hard 나는 공부한다 열심히 hard 꼭 기억해야 돼요 뒤에 L, Y를 붙이지 않는 부사 중에 하나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면 I talk fastly 나는 말해요 빠르게 어? 선생님 괜찮은데요? 음... 우리 fast 같은 경우도요 아까 전에 뒤에 L, Y가 붙지 않는 대표적인 부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것도 fastly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I talk fast 이것도 뒤에 L, Y가 붙지 않는 부사 주의해야 되는 부사 중에 하나였고요 자, 마지막 예문 살펴보면 I wake up lately 나는 일어납니다 Lately 늦게 어? 나 늦게 일어나요 솔직히 괜찮은데요? 음... 이 lately도요 아까 전에 나왔던 부사 중에 하나인데요 늦게라는 의미의 late를 쓰시려면 lately가 아니라 late 뒤에 L, Y가 붙지 않는 부사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래서 I wake up late 선생님 그 lately라는 단어는 없나요? 아, 있긴 있어요 lately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최근에라는 의미로 쓰여요 늦게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는 의미의 부사를 쓰시려면 lately가 아니라 late로 쓰셔야 돼요 이런 애들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remind 해드릴게요 주의해야 되는 부사 hard, fast, late, early 얘네 어떤 애들 L, Y가 붙지 않는 부사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 그래서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같이 키포인트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부사도 부사지만 결국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문장 중에 첫 번째 종류인 일형식 문장인데 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주어, 동사, 뼈대를 갖고 있는 애는 일형식 문장 근데 대부분의 일형식 문장이 주어, 동사에서 끝나냐? 아니다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붙을 수가 있죠 그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애를 뭐라 불렀어요? 우리 부사라고 불렀었죠 부사가 한 단어 이상, 두 단어 이상이 되어 있으면 부사구라고 불렀고요 부사구도 배웠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시는 거는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고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성이 될 수 있는 애는 일형식 그리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애들은 다른 형식이라고 부르겠죠 일형식 문장의 특징은 추가 설명, 부사 또는 부사구가 붙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혹시 종류가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시는 분 이 형식이 몇 형식까지 있는지 아시는 분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문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장의 종류 우리는 첫 번째 종류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또는 뒤에 부사가 붙을 수도 있었고요 이런 문장에 대해서 배웠지만 전체 문장의 종류는 몇 가지냐면 짜잔! 다섯 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어의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섯 가지의 문장에 대해서 예문을 하나씩 볼게요 문장의 종류 두 번째 다른 말로 이 형식 문장은요 예를 들어 Joy was happy Joy는 였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행복한 상태였어요 뒤에 나오는 애가 앞에 주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이럴 때는 이 형식 문장이고요 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뭐 다 암기하라고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종류 다섯 개에 대한 소개만 해드리는 날이에요 세 번째 종류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할게요 Joy는요 saw, see의 과거죠 봤어요 봤다라는 동작에 대한 대상 뭐를 봤는데 뭐를? everything 모든 것을 봤어요 아 동작에 대한 대상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동작에 대한 대상을 갖고 나오는 애들은 세 번째 종류 삼형식 문장이라고 불러고요 자 네 번째 예문은요 네 번째니까 사형식 문장의 예문이겠죠 같이 살펴볼게요 Joy Joy는 gave 주었다 sadness sadness에게 a sphere 구슬을 어? 뒤에 사람도 나오고 사물도 나오네 사람 대상도 있고 사물 대상도 있네 동작에 대한 대상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사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형식 문장의 예문을 볼게요 Joy는 만들었다 Riley를 Riley라는 동작의 대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Happy 행복한 상태로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 뒤에 나오는 happy는 앞에 나오는 대상을 설명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오형식 문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다섯 개예요 이 문장의 종류를 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하냐면 금방 제가 예문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다른 말로 뜻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 여태까지 일형식 문장 주어랑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이렇게 해석했죠 누가 뭐뭐하다 뭐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이런 수식 부사 부사 국들이 붙을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뼈대는 누가 뭐뭐하다 라고 해석했죠 이영식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이다, 어떤 상태 누가, 이다, 어떤 상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영식 삼형식은 누가 한다 그 동작에 대한 대상, 목적, 을 사형식은 누가 준다 사람 대상한테 사물 대상을 뒤에 대상이 두 개 나오는 경우 오형식은 누가 만들다 또는 시킨다 누구누구를 뭐뭐한 상태로 그래서 뒤에 나오는 상태가 앞에 나오는 대상을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지기 때문에 그 고유의 해석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형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잖아요 재미있으니까 그러면 뭘 알아야겠어요 이 문장 문장마다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문장의 오형식 다섯 가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주어 하나씩, 동사 하나씩, 동사의 대상 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애들 배울 거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강의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중요하고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을게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밌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바이바이